자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챕터 2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요 5강에서 8강까지 문제 유형을 하나씩 뽑아서 프랙티스 4개로 이루어진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바로 들어가죠. 프랙티스 1이요. 소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보브캣. 볼일을 본다라는 게 오줌이나 똥을 싼다는 소리고요. 아 이 녀석이 자기 혼자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브캣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오른쪽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약간 수협난 고양이처럼 생긴 녀석이에요. 자 볼게요. One day 어느 날 웬 뭐뭐였을 때 내가 뭐였을 때 한 젊은 자격이 부여받은 공인회계사였을 때 Certified 하면 Certified가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이니까 입증이 되어진 증명이 되어진 당연히 국가의에서겠죠. Public Accountant. 대중 공공의 Accountant. 회계사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였을 때 내가 방문을 했거든요. 한 고객을. 근데 어디에 있는 고객이냐면 그의 농장에 있는 고객을 방문했어요. 그거 어디 근처에 있는 농장이냐면 히글리, 애리조나 근처에 있는 겁니다. 자 와일은 동안에 있고 반면에 있고 그 다음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올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이 올 때는 뭐뭐하는 동안에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들었어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뒤에 명사 다음에 모은다.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걸 보고 듣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ing는 옵션으로 올 수가 있다. 여기엔 ing가 왔네요. 근데 뭐는 안 된다? to는 안 돼요. to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들었어요. 무언가가 막 벅벅벅 긁고 있는 중인 거야. 어디를? 어디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차단문에, 스크린도어에 달라붙어가지고 스크린도 알죠? 자동으로 문 닫고 열리는 거도 있지만 보통 수동인 것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객입니다. 고객이 watch this. 이것 좀 한번 봐보세요. 라고 명령문이죠. 이것 좀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겠죠. this는 앞으로 일어날 일. 자, he went. 그는요. 어디 쪽으로 갔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갔다는 말은 없네요.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었죠. 그것은 당연히 스크린도어를 말하는 거겠고 to,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let in.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요. 누구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a rather, large, boobcat. 다소 큰 boobcat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또 아셔야 되는 게 a rather, large, boobcat이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 사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let in, 명사 써도 되고요. let, 명사, in 쓰셔도 똑같은 거예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뒤에 와도 되고, 앞에 와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대명사였다면 당연히 무조건 중간에 껴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선 그 차단 스크린도어를 열었죠. 뭐 하기 위해서? 다소 큰 boobcat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he, head found. he는 여기서 당연히 또 누구다?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이 이 boobcat을 발견했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head pp 왔죠? head found. 그렇죠? head pp라니까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라는 건 지금 일어나는 이 이벤트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boobcat을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이유가 뭐다? 그보다 더 전에 이 boobcat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head found this boobcat 온 겁니다.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네, 알팔파 필드.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자죽의 자리에 목초지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just after, after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고요. just는 강조죠. 막! 그것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boobcat입니다. boobcat이 태어난 막! 직후에 그 목초지에서 그가, 고객이 그 boobcat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the animal, 그 boobcat은 head been part, 부분 이어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과거부터 지금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쭉! 그래서 이건 진짜 과거 완료구나. 대과거라기보단 진짜 과거 완료구나. 그죠? 쭉 그래 왔습니다. 쭉 부분 이어 왔습니다. 뭐의 부분이요? 가족의 부분이었어요. 그죠? ever since. 그때 이후로 가족의 부분이었어요. 그냥 이 boobcat은 그냥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셔가지고 when, 뭐 했을 때? 그가 opened the door. 네, 고객님이, 고객이 그 문을 열었을 때, the cat, 그 boobcat이 red, 뛰어왔어요. 어디 안쪽으로? 어, bathroom이니까 화장실 안쪽으로 뛰어왔어요. 요게 a. 그리고 나선 jumped up. 위로 점프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착 달라붙었냐면, 변기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가, 촥! 이렇게, 그죠? 여기 딱 달라붙어 있었던 소리겠죠? 그래서 on to를 쓴 겁니다. 그 위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네, 그림은 참 잘 그렸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어, 쭈그려 앉았다. 그것 위에, 그것은 당연히 변기겠죠? 여기서 앞에 나왔던, 뭐냐? 요 변기, 더 토일렛이, 아이고, 밑줄이 또 쭉쭉쭉쭉 거지네. 요 이십니다. 변기 위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유, 선도 좀 드럽게 못 그리네. 네, 자, 쭈그려 앉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한다는 건, 네, 오줌싸고 똥싸고 하는 거고요. 아, 스쿼트는 아시죠? 우리 운동할 때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3대 운동, 스쿼트,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또 하나는 뭡니까? 네. 그래, 모르실 수도 있죠. 데드리프트입니다. 어, 네, 굳이 뭐 이걸 여기서. 자, 어쨌든, when, 뭐뭐 했을 때, 보브캣이 head finished 다 끝냈을 때, 할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는, 그는 보브캣이죠. 보브캣은 lift down, 네, 뛰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디 쪽으로? 바닥 쪽으로. 자, 여기서 lift는 조심해야 돼요. lift는 깡총 뛰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l이 뭘로 바뀌는 순간? r로 바뀌는 순간 아예 다른 뜻입니다. 농작물 같은 걸 수확하다, 걷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아래로, 바닥 쪽으로 아래로 뛰어내려 갔어요. 그리고 나서 stud, 섰어요. 뭘로 섰어요? 그게 뒷다리로 섰어요. 그 뒷다리로 섰으니까 이제 앞다리가 남아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앞다리로 reached up, rich 하면은요. 어디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 말고요. 뒤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받거나 부사받으면 어디어디 쪽으로 손을 뻗다. 여기서는 앞다리를 뻗었다라고 하셔야겠죠. reached up. 앞다리를 쭉 뻗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a고, 이게 b고요. 이게 c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flushed, 물을 내렸어요. 더 토일렛. 그 변기 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뒤에요. 개똑똑하, 개똑똑하다는 거 좀 이상하네. 고양이니까. 고양이 똑똑하네요. 그죠? 이런 고양이를 키우면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축하드리고요. 자, 프랙티엘스 2 갑니다. 이번엔 뭐야. 그냥 사람의 일생을 쭉 쓰는 건가 보다. 그죠? 대니엘 켄맨.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디케이라고 읽을게요. 디케이는 태어났어요. was born. 언제 태어났냐면, 193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텔 아비브에서 태어났어요. 어딘지 모르겠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의 엄마가, 그의 엄마가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동안에, 방문 중인 동안에, 여기 지금 was visiting 해서 과거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과거 진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여기서는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방문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동네에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디케이시가 태어나버린 거죠. 그것도 1934년에.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은요. were from, 출신이었다. 리투아니아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his early years, 그의 초기 년들이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유년기는, 그제? 그의 유년기는 써여 쓰여져요. 당연히 쓰여지는 거죠. 시간이니까, 유년기라는 게. 시간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were spent, 수동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 쓰여졌습니다. 어디에서요? 프랑스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그 프랑스 가인지, 그 프랑스 에서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관계 대명사 위치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명사자리가 비어있어야 되고, 관계 부사, were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명사자리가 비어있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뒤에를 먼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 뒤를 한번 읽어봅시다. the family, 그 가족이요. managed to avoid. 가까스로 피했어요. 나치, persecution. 그죠? 나치의 박해를. 어? 명사 들어갈 자리 없네. 그럼 정답은, where가 정답이겠고. 관계 부사, where가 지금 컴마 디어왔으니까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계속적 용법이고요.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아,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where를 뭘로 바꿔도 된다? in, which로 바꾸셔도 된다. 혹은, where를 뭘로 바꾸셔도 된다? and, there.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manage to 동사원형 꼭 외워두세요. 무슨 뜻이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manage to 동사원형. 가까스로 뭐뭐하다. 가까스로 피했다. 나치의 박해를. 박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oppression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갑니다. they. 그들은요. 그들은 이제, DK랑 엄마, 아빠 말하는 거겠죠? moved to.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영국령,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언제? 1948년에. 자, 그리고, DK씨가요. 해부류? 모르겠습니다. H대학에 갔습니다. 네, 어디에 있는 H대학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H대학이에요. 자, 또 위치와 웨어 또 나왔네요. 자, 여러분. 뒤에, 명사자리 비어있으면 위치가 정답. 뒤에, 명사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웨어가 정답. 근데, he took a degree. 그는 학위를 땄어요. 어디에서? 심리학에서.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웨어가 정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마가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고요. 뭘로 바꾸셔도 된다?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위치. 혹은, 여기서는 대학이니까, at, 위치도 괜찮을 것 같다. at, 위치. 혹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래서, and, there.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르르 내려가셔가지고,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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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뭡니까? 명사 뭐죠? 나 동사 쓰고 싶은데? 그러면 ing 붙이죠. graduat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ing. 졸업을 한 후에, 컴마 없어도, 컴마 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졸업을 한 후에, 그는 이랬어요. 근데, 뭐뭀로, as는 전치사입니다. 뭐뭀로, 심리학자로 이랬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죠? 그리고 컴마가 왔습니다. 컴마가 온 다음에, ing인지, pp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pp라면, 네, 뭐뭐 되어지면서, ing라면,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pp면,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ing면,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다? 네, 자랑스러운 테스트, 그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분사구문인 ing를 써주셔야겠구나. 개발하면서, 뭐 테스트를요. 근데 뭘 위한 테스트입니까?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네요. 장교들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원래 developing은 and he developed이었는데,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evaluate 하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for라는 전체사가 있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뭐가 온 거다? evaluating이 온 거다. 동의어, 평가하다. estimate, assess, 혹은 appraise,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려면, estimating, assessing, appraising, 뭐 이런 거 쓰시면, 동의어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20대 중반에, 여기도 컴마가 없지만, 컴마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죠? 20대 중반에, 그는 미국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to do, 하기 위해서요.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 박사학위 하려고 그랬냐면, 대학에서요. 어느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 있는, 그죠? 그리고, 1961년에, 그리고, 1961년에, AND가 나왔으면, 접속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 요거는 과거고, 요 ING는 진행, 혹은, 능동일 텐데, 분사구문이라고 치면,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지웠을 텐데, AND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아니겠구나. 그럼 앞에 지금 ING가, 한 번도 없잖아. AND 앞에 ING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ING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 동사의 과거형이구나. 원래 여기 뭐 있었다? 그냥, 히가 있었구나. 그는 되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take up. 떠맡기 위해서요. 뭐를요? 강의하는 포지션을 떠맡기 위해서. 자, take up은, 무엇을 떠맡다, 무엇을 차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거의 동의어로 take on이라든지, undertake 같은 거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게, lecturing 포지션에서, 이 lecturing 있죠. 이게,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강의하는 포지션 이렇게. 강의하기 포지션. lecturing 포지션. 동명사가 형사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컴마가 왔는데, 컴마가 왔으니까 뭐예요? 분사구문. 그럼, PP인지 ING를 봐야 되는데, stay는 머물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분사구문으로 PP가 올 일은, 거의 없겠구나. 그래서, ING가 정답이고, 머물면서, for several years, 몇 년을 머물면서, several 다음에는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복수 명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S 붙어 있는 거고요. 좀 말이 빠른가요? 음, 괜찮아요. 속도를 늦추시면 됩니다. 자, later research. 나중 연구와, 나중 연구와, teaching post, 그러니까 교직이, 나중 연구와 교직은 뭘 포함했습니까? 대학을 포함했죠. 근데 뭐에 대학? 미시건, 하버드,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포함했습니다. 이게, end를 기준으로 A, B,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외의 연구와 교직에는, 뭐, 미시건, 하버드,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라는 거는, 아,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강의하는 일을 맡아서, 몇 년 동안 머물렀고요. 나중에는, 뭐, 이 사람의 경력에, 혹은, 이 사람이 공부한 곳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시건 대학도, 하버드 대학도, 스탠포드 대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서 공부가 아니라, 그냥 연구한 곳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나중 연구, 그리고, teaching, 그러니까, 가르친 자리가, 이 대학을 포함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를 내려가시면, he is currently, 그는 현재,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currently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now, 혹은, at present,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현재 뭐예요? 명예교수예요. honorary professor, 그죠? 명예교수예요. 어디에서? 심리학과에서요. 심리학과에서 명예교수예요. 근데 어디 대학에서의 심리학과냐면, Woodrow Wilson School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린스턴에서의, 국제 문제의, Woodrow Wilson School. 그냥, 다 대문자로 써있는 거 보니까,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3. 네, 과학센터에서의 전시회라고 되어 있네요. Superheroes. 네, 우리가 보통, 슈퍼히어로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 슈가 아니라, 수예요. 그래서, Superheroes. 하이테크 어드벤츄, 첨단기술의 모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is an exhibition 하면 전시회고, exhibit 하면 전시품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전시회로 쓰였어요. 자, 볼게요. 이건 전시회인데요. 어디에서 하는 전시회냐면, 어디에서 하는 전시회다? Liberty Science Center. 그러니까, 자유과학센터에서 하는 전시회입니다. 자, 왓과 대시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떡하니 있기 때문에, 왓은 아니겠고, 대시 정답이고요. 이 대스는, 주격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과학센터를 꾸민다고 치면, 이 자유과학센터는요, 전부 다 뭐에 관한 거냐면, 당신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한 거. 그리고 나서는, 합치는 거죠, 힘들을. 누구와 함께? 슈퍼히어로들과 함께. 그런 장소예요. 그런 곳이에요. 아, 자유? 과학센터가 그런 곳이구나. 네, 별로 부럽진 않고요. 그래도,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네요. 자, 다음에, Solve랑 Solving이 있는데, Solving이 정답이 되려면, 동명사 주어가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Solve가 정답이고, 이건 명령문이겠죠? 해결해봐라. 뭐를요? Kidnapping Mystery. 그러니까, 납치 수수께끼를 한번 해결해봐라. 누구랑? Batman이랑. 아, Batman이 누구다? 당연히? 어, 슈퍼히어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Tap Into.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 명령문 병렬이네요. Tap Into는 외워주세요. 그냥 단어로 알았죠? Tap Into, 뭐뭇을 이용하다, 뭐뭇을 이용하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봐라. Heightened, 강화되어진, 혹은 고향되어진, 그런 정신능력을, 그렇지? 뭐하면서, 생체 자기제어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어, 이게 어떻게 분사구문이야? 앞에 있는, 어빌리티 꾸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시려면, Using Biofeedback, 테크닉을, 어, 사용하는, 그러니까, 생체 자기제어 기술을 사용하는, 정신능력. 이건 이상하잖아. 생체 자기제어 기술을 사용하는 정신능력. 그거보다는, 더 깔끔한 게 뭡니까? 이 고향된 정신능력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뭘 하면서? 어, 생체 자기 기술을, 한번 사용, 하면서, 정도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안되진 않을 것 같다. 해보니까, 말을 해보니까, 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혹은, 혹은, Wear, Wear는 뭡니까? 입어라, 뭘? 원더우먼의, 원더우먼의, 어, wristband, 그러니까 손목밴드를, 한번 입어봐라. 그, To, World, Of. 여기서는요, 월드오프 하면은, 보통은, 일단, 막다, 금지하다, 요런 뜻 하나랑, 회피하다, 모면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다로 쓰인 것 같아요. 피하는 것보다는, 어, 막는 게 더 깔끔하죠. 왜냐면, 탁구공이 지금 떨어지는데, 그럼, 손목밴드를 왜 했겠습니까? 손목밴드를 쳐내려고 했겠지. 설마, 손목밴드를, 딱, 찬 다음에, 그걸로 막, 여기저기로 피하고 다니다가, 탁구공이라도 맞으면, 그게 무슨 개쪽이요. 그쵸?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더우먼의, 어, 손목밴드를, 한번 착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 레인 오브, 그냥, 외워둡시다. 어, 레인 오브, 빗발치는으로 외워둡시다. 왜요? 왜요? 자, 어, 레인, 왜요? 레인은 원래 비니까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근데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 레인 오브 하면, 그냥 빗발치는 탁구공들을 막기 위해서, 손목밴드를 한번 착용해보세요. 그쵸? 투, 동사원형, 뭐뭐하기 위해서. 아, 물론 이거 결과를 해석해서, 어, 그 결과 뭐뭐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어색하진 않죠. 예를 들면, 결과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더우먼, 손목밴드를 착용해서, 막아보는 겁니다. 빗발치는 탁구공들을,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르르 내려가시면, 어, 나이는 다섯 살, 그리고 그보다 더 위만, 가능하고요. Regular hours, 그러니까, 이건 규칙적인, 정기적인, 여기서는 정기적인이겠죠. 정기적으로,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한대요. 그쵸? 그리고 6월 24일부터, 어, 뭘 통과해서? 노동 데이까지, 그러니까, 노동절까지 통과해서, 그러니까, 노동절까지 한다라는 소리겠고, Open until 8.30. 어, 뭐야 이거? 8시 반까지 열어요? 언제? 아, 특정한 날에만. 그래서, On Fridays and Saturdays.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마다는, 8시 반까지 열어준대요. 더 늦게까지, 주고,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에 붙어있다? On Fridays, S 붙어있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늘 그렇다라는 소리입니다. 복수. 이번주 금요일도 되고, 다음주 금요일도 되고, 다다음주 금요일도 되고, 그래서 S가 붙어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그냥 장소의 이름이고요. 제너럴 어드미션 하면, 제너럴 일반적인, 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에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는 게, 입장료죠. 입장료는 6불이고요. 그리고, 어른은 9불이고요. 자, 뉴욕, 워터웨이즈, 위켄드. 그러니까, 뉴욕의, 워터웨이의, 주말의, ferry, 여객선이, 리브, 떠납니다. 그러니까, 출발합니다의 개념이겠죠. 출발합니다. 여름 동안에는 출발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브루크 필드 플레이스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트립, 왕복의 티켓은요, 5달러예요. 왕복 같은 경우는, 라운드 트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턴이라는 건 뭡니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이쪽으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요금. 해서, 리턴, 티켓, 라운드 트립, 티켓, 둘 다 왕복 요금이라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셔틀. 셔틀은 원래 셔틀버스 할 때 그 셔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로 쓰였다? 네,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공짜 버스가 셔틀, 네, 실어 날라줘요. 누구를, 방문객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페리에서부터, 과학센터까지요. 그죠? From A to B A부터 B까지. For, 위에서, 뭐, 페리 인포메이션을 위해서라면, 콜, 전화 좀 해주세요. 908-463-3719로요. 요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셔서 이제, Practice 4입니다. 네, 소재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지역에 대해 느끼는 안전함 정도. 아,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 이 느낌은 뭔가요? 자, 앞에서 부터 읽어볼게요. Feeling safe.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 Walking, 걸으면서 혼자서, at night, 밤에, in local area, 지역에서, 내 사람에 의해서, 그, 그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에 들어줄 수 있다.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서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뜻 이상한데?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in local area, by people in their neighborhood. 어, 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요. 아래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 그래프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Feel safe, walking alone at night, in local area. 있죠? 왼쪽에는요. people in their neighborhood can be trusted 있잖아요. 아, 하니까, 요거부터, 요거, 그리고 요거부터, 요겁니다. 그럼 이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다? B에 의한 A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B에 의한 A, 그러니까, 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어, 그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게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 구분해놓고, 뭐, 표도 막 나눠놨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건 뭡니까? 엄청 동의합니다. 엄청 동의해요. 그 다음에, 동의도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도 않아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야. 그리고, 완전 동의하지 않아요. 아, 동의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에요. 완전 동의하지 않아요. 남자, 동의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에요. 완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이 색깔은 뭐다? 매우 안전하다. 꽤나 안전하다. 요게, 매우 안전하다. 꽤 안전하다. 그리고, 약간 불안전하다. 약간 불안전하다. 그리고, 밤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구분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네요. 사람들의 인식을, 근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요. 근데 뭐 할 때, 웬 뭐 뭐 할 때, 혼자 걸을 때, 혼자 누가 걷는데, 사람들이 걷겠죠. 그러니까, they are, 혹은 나를 포함한다면, we are, 정도가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혹은 그들이 걸을 때, 혼자서 밤에, 그들의 지역에서, 그쵸? 근데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얼마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지, 사람들을,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를 하는지, 근데 어디에서요? 영국에서요. 언제? 2011년과 2012년에요. 그쵸? 자, people, 사람들, 근데, 말하는, 리포트는 여기서 그냥, 말하다라고 읽으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보고하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나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굴 믿는데, 다른 사람들을 믿어요. 어디에, 다른 사람들, 그들의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어져, 그러니까 동사는, 워가 되겠고, 자, 리포팅 앞에 뭐, who, are,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명사 뒤에, ING 오면, 뭐뭐 하는, 안명사, 명사 뒤에 P 표면, 뭐뭐 되어진 안명사,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포트가, 알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알려줄 때,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겠죠. 그럼, 이미 일어난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 과거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목적으로, 동명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뚱맞게도, ING가 두 개 연속해서 오는, 영어에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더블 ING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ING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왜? 피플 다음에, ING는 뭐다? 네, 피플이란 사람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의 ING고요. 트러스팅의 ING는, 동명사의 ING이기 때문에, 장치가 두 개가, 다른 장치입니다. 물론 다른 장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란히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거, 모양이 좀 특이해서, 서술형으로 나올 때, 잘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 라고 알려주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to feel, 네, 더, 뭐,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더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뭐라고? very or fairly safe. 매우, 혹은, 매우, 혹은, 꽤나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다. feel 다음에 뭐 온다? 형용서 온다. 그러니까, safe가 와야지, 여기 safely가 오면, 틀립니다. 혹은 very랑 fairly는 뭔데요? 아, 걔는 fairy는 safe 꾸미는 녀석. fairly도 safe 꾸미는 녀석이에요. 부사가 온 이유는, 뒤에 있는 safe라는 형용서 꾸미기 위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컴마 찍고 다시 분사 고문이네요. 걸으면서, 혼자서, 뭐 한 후에, 해가 진 후에, 그죠? 어디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근데 뭐보다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who did not, who did not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모양이 있겠죠? 뭐가 있다? 여기에 지금,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만큼이, 음, 어떤 사람들이요?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 그들의 지역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정도 되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 근데 말하더라고요.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지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혹은 꽤나 안전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뭐 하면서? 걸으면서, 어두워진 후에 그들의 지역에서, 누구보다는요? 최소한 사람들보다는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말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그들의 지역에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those who 나오면, 그냥 거의, 99%가 아니라, 100%의 확률로, those who, 블라블라블라, 주어가 동사한, 혹은, 동사인, 사람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those who니까, 후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무조건 동사인 사람들이구나. 그죠? 동사인 사람들, 그럼 did not report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셔가지고, around는 여기서, 대략이란 뜻이고요, about이랑, approximately, 거의 동의합니다. 대략 7명, 근데 뭐 중에서 7명이요? 10명의 여성들 중에 7명이요. 10명의 여성들 중에 7명. 근데 그 여성들이, 10명의 여성들이 말했어요.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의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고 말한, 10명의 여성들 중에서, 대략 7명이, 7명이 주어내, felt, 느꼈어요. very, 매우, 혹은 꽤나 안전하다라고요. 그죠? walking, 걸으면서, 혼자서, 어디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날이 어두워진 후에, after dark, 그죠? 날이 어두워진 후에, 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맞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more than, 이상, 뭐, 20% 이상, 뭐해? 여성들의 20% 이상, 근데 그 여성들이, 말한 거예요. 이건 말한 겁니다. 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죠. reported 다음에, not trusting이잖아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부정어가 있을 때, ing, not to는 바로 앞에다가 붙입니다. not ing, not to 동사원형이에요. 그래서, to 동사원형이 뭐뭐 할 것이라면, not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지 않을 것. ing가 뭐뭐 하는 것이라면, not ing는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요. 그죠? 이건 굳이 쓸 필요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묶어야 되냐? 네, 여기까지 묶어야 되네요. 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여성들 중에서, 20% 이상이, 결코, 밖에 혼자서 나가지 않았다, 밤에는. 나가긴 나갔죠. 그죠? 나가긴 나갔죠. 20%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bout, 이것도 대략이라는 뜻이죠. 대략. 네, about, around, approximately. 다 A로 시작하네. 대략 40%예요. 뭐에? 여성들의 40%. 그리고, 대략 70%예요. 뭐에? 남성들의 70%. 근데 뭐? 그 남성, 혹은 그 여성이, 말했던 거죠. 뭐 한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디에서? 지역에서. 그죠? 그런 사람들, 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겠죠. 매우, 혹은 꽤나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뭐 하면서? 걸으면서, 걸으면서, 혼자서, 그들의 지역에서. 어, 여성의 40%, 남성의 70%가,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걸으면서는 안전하다라고 느낀대.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자, 다음이요. 더 프로포션. 프로포션은 비율. 그죠? 뭐의 비율? 남자의 비율이요. 근데 어떤 남자예요? 그 남자가, 인식을 한 거죠. 뭘 인식한 건데. 여기서부터 지금 좀 묶어야 됩니다. Walking alone at night. 밤에, 혼자 걷는 것을, to be safe. 안전하다라고, 인식한, 남자들의 비율이, 라고 보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는 비율. 동사는 그래서 was. 이, higher than. 더 높았다. 뭐보다? 그것보다. 왜? 그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that로 받으셔야지, those로 받으면 틀립니다. 비율보다. 근데 뭐의 비율이요? 여성의 비율보다. 근데 어디에서의 여성이요? 모든 수준의, 신뢰에서의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대요. 비율이.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성의 비율이, 근데 어떤 남성이요? 인식한 거죠? 혼자서 밤에 걷는 게 안전하다라고, 그런 인식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여성의 비율보다. 근데 어떤 여성이요? 모든 레벨에서의, 신뢰의 수준의 여성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일단, higher가 나왔으니까, 비교급, 그러니까, then이 왔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어, 어, 풀시브가 인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인식하다. 여기서는 그냥 생각하다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consider라든지, believe 같은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풀시브 다음에, 뭐, 여기 명사,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나오면, 명사가 to 동사원형하다고, 인식하다. 근데, 명사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네, 어, 동명사가 들어간 거죠. 밤에 혼자 걷는 것, 이렇게, 밤에 혼자 걷는 것을, to be safe, 안전할 것이라고, 하고 풀시부드, 여기는 남성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older 있죠, older. older는 문법적인 사항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all은 전 한정사라고 해서요. 모든 명사를 제일 앞에서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all 하시면 안 돼요. all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all이 아니라 entire 혹은 whole 쓰시려면 그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all 더지만 the entire, the whole이에요. 아셨죠?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아, 이거 하나 챙겨야 되겠구나. fill 이란 동사가 뒤에 모으면 형서가 오면 느껴지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ly, 부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챙겨두면서요. 나머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잖아 채 purpose 수고하셨습니다. 새해